장가 갈 수 있을까? 혼자여도 좋은데 일꾸놈이 생겨서 혼자 살고 싶을걸 내 친구들 하나 둘씩 부러워해 혼자지만 모을수록 더 좋아져 혼자니까 혜택도 더 많아지네 이런 여유 잃고 놈이 덕분인걸 장가 갈 수 있을까? 시집 갈 수 있을까? 혼자여도 좋은걸 혼자여도 좋은걸 혼자인 날 위해 좋은 일생겼어 일꾸놈이 하나로 나를 위한 모든걸 한번은 즐겨봐 멋지게 나답게 예쁘게 나답게 잘 살거야 대한민국 1인 가구를 위한 6가지 금융혜택 일꾸놈이 할거야 KB 일꾸놈이 청춘패키지 껏 길놈이 할거야 감사합니다.